later I'm Mongolian speaking... INTRO I'm speaking a Korean player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아 배구연맹에서 파견된 김경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배구 TV 해설가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아시아 배구 가족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번 교육이 몽골 배구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경기를 향상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몽골 배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엔키 카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몽골 배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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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